라윙 와 진짜 빨라 구글에 안녕 이거 뭐지 지금? 채플인가 아니면 전체인가? 어때요? 여러분 채플이에요 전체예요? 저 모르겠어요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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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용 어허 안녕 저는 방금 태국 앵콜 콘서트를 하러 태국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라마디카 카였나? 랭크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브이앱을 켤 거라고 공지를 했죠 다들 알람 크게 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은 11시 반? 12시 쯤인가? 안 졸려요 다들? 다들 안 자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나요? 제가 올까봐 늦게 자고 있던 거 아니에요? 12시 30분 늦었네 시차 때문에 늦어버렸어 늦어버렸어 저희 내일부터 앵콜 콘서트 합니다 오랜만에 콘서트 하니까 뭔가 첫 콘을 하는 것처럼 떨린다 잘 하겠죠? 안 틀리고 오늘 뭔가 샤랄라하게 입어봤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다고? 웃겨 제가 블링크 이제 곧 브이앱 켜면은 무슨 얘기할지 질문 정해놔요 이랬는데 질문 정해놨어요? 어때요? 화질은? 괜찮아요 지금? 해외여서 해외여서 어떤가요 여러분 굿? 화질 굿? 굿? 너무 좋아? 대박 왜 좋지? 왜 이렇게 좋지? 운명?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봐주세요 배가 안 고프니 저는 아까 비행기 타자마자 비행기에서 된장국이랑 밥을 먹고 잤습니다 달곰이? 달곰이 요즘 진짜 귀여운데 달곰이 요즘 너무 꾸질꾸질해서 약간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달곰이 제가 달곰이랑 찍은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달곰이가 좀 너무 쌩얼이라 당황할까봐 잡았어요 이제 뭐 달곰이를 씻기고 달곰이랑 또 V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곰이 쌩얼 감기는 아닌데 목이 약간 부어있어서 오늘 물을 많이 먹고 자고 내일은 콘서트 하기 전에 목도 많이 풀고 하려고요 제가 맞아 제가 맨날 태국 마이미 땅카 마이미 땅카 에서 이제 태국 팬분들이 저한테 지수야 마이미 땅카 이러시는데 그럼 저한테 지수야 돈 없어 지수야 돈 없어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겨요 리사가 내일 콘서트 할 때는 요즘 또 인싸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준다고 해갖고 내일 제가 배워서 콘서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인싸말 새로운 저보고 이제 마이미 땅카는 좀 같다고 새로운 거를 하나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파우치 공개 파우치 파우치 있나?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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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여기 위에 있어요 입술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술을 안 그래도 바르고 싶었는데 저도 이거를 겉에 이렇게 왜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맹쌤이 맨날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막 오 이거 안 바르면 진짜 허전해 이런 건 아닌데 맹쌤이 너무 맨날 발라주시니까 저희도 다 따라서 바릅니다 요즘에 또 맹쌤이 저는 맹쌤이 주시면 바릅니다 요즘 유튜브에 사실 별게 없어요 이 가방 가방이 작아서 제가 오늘 이 가방을 들고 왔는데 가방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방금 바른 그 두 대랑 거울 이 거울 어디서 샀더라 제니랑 샀는데 맨체스터였나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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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이랑 스티 어 대박 지수 립밤 제 립밤 지수 한자로 써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제가 아끼는 거여서 집에서 써요 혹시 잃어버릴까 이거 밖에 없어요 제 가방에 머리 기르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엄청 고민했어요 엄청 머리를 붙일까 말까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는 머리가 안 붙인 게 편한데 무대 하거나 뭐 찍거나 하면은 머리가 긴 게 좀 더 특히 무대에서는 머리 긴 게 이뻐서 아 머리 붙일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층을 많이 없애서 머리를 붙이면 너무 많이 붙여야 돼서 참아보자 해서 한 두세 달만 기르면 엄청 길 거 같은데 저 머리 금방 길어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자르면은 길 거예요 오늘은 게스트가 없나요? 그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다 안 보고 있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멤버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조인하셔도 됩니다 컴온 아까 리사가 웰컴 이라고 보냈는데 저한테 리사야 어딨니? 제가 어딨어 보고 싶어? 어? 채용이? 채용아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키면은 챙이가 챙이? 챙이한테 방금 연락이 왔는데 내가 방 내가 지금 저걸 누르면은 이게 꺼지나? 나 모르겠어 채용아 내 방번호를 보고 찾아와도 돼 나한테 보낸건가? 단체방인가? 챙이가 과연 지금 폭풍으로 챙남지한테 지금 7개째 오고 있어 8개 9개 채용아 채용아 내가 그걸 누르면 vm이 꺼질수도 있어 단체방에 내 방번호가 있다고 채용 2개 또 왔어 3개 계속 와 4개 왜 오지? 어떻게 멀티로 하고있나? 어떻게 보내는거지? 아니면 그냥 할말이 있었나? 뭘까요? 채용아 컴온 로세 왜 앞머리? 앞머리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앞머리입니다 이게 제 앞머리의 장점이에요 띠뚜루 맹의 장점이라고요 어때요? 앞머리가 생겼죠? 생겼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연스럽죠? 이러고 온거 같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면 아닌가? 자연스러워요? 채용아 지금 오고있나 혹시? 채용이가 한창 카톡을 하다가 사라졌어요 과연 그녀는 오고 있는 것인가 앞머리 슝 어? 또 왔어 야 어디야? 내 생각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게 확실해 보고있나? 채용스터 게스트 채용스트 채용스터? 채용스터 뭔가 갱스 어? 내가 간다 대박 내가 읽었어 채용 채용 이스 커밍 웨이트 지수 잉글리쉬 플리즈라고 했는데 딱 잉글리쉬를 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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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으고 있어 커몬 커몬 다들 오렴 다들 메이컴 메이컴 메이컴이야 채용이가 오면 또 내가 아 아 뭔가 리사 아직 안 보고 있죠 저희가 리사한테 치컵을 속이고 나서 리사 리사가 이제 알았점에 저희가 치컵을 씹어먹는 치약이라고 속였거든요 혹시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치킨 껍데기 얘기를 하다가 치컵이라고 했는데 리사가 뭐냐고 해서 저희가 씹어먹는 치약이라고 먹는 치약이라고 했는데 속았었는데 지금 이제 알았어요 들어와 새로운 거를 속여야 돼서 왔다 이따 같이 계획을 짜봅시다 헤이! 누구세요? 같이 브이앱 해볼래 꼭 브이앱이 아니어도 좋아 오케이 바이 여기서 할까? 아니 내가 계속 댓글 달았는데 언니가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카톡을 했는데 같이 브이앱 빼볼래 아니 뭐지 아마 그 내가 댓글 단 거 본 사람들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댓글을 달았어? 언니 하는 말 내가 다 언니 된장국 먹었다 했잖아요 나도 먹었단 말이야 나도 그래서 내가 쳐다먹었어요 그랬는데 아니 나는 그것만 봤어 내가 간다 이랬어 뭐야 다 못 보고 내가 간다만 봤어 어 얘가 온대야 이랬어 내가 너무 웃겨 아니 비둘기들 뭐 그 알림이 뜬 거야 비둘기 뭐야 내가 비둘기가 뭐야 대박 역시래 빨리 자기소개 해주세요 혹시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당연히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수 언니랑 같은 팀 멤버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또 제 본명은요 박채영이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블랙핑크는 어떤 그룹이죠? 아 네 블랙핑크는 굉장히 강렬한 곳과 또 굉장히 그럼 마지막처럼 상처받으면 어떡해 아 또 이제 말하려고요 굉장히 또 밝은 매력과 또 되게 다크하고 시크한 매력을 가진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아 쉬머하군요 블랙핑크에서 로제란? 없으면 절대 안 될 종제이죠 네 아니 내가 너무 심심해서 침대에서 진짜 막 너무 심심해서 리사 막 페이스타일 맞아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리사 제방 가서 날가 없는 거 아니야? 리사 제방에서 리사가 막 빨리 갈게 나 이제 곧 도착해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버렸어 맞아요 아까 리사가 벨컴 이렇게 와서 내가 빨리 보고 싶어 이러다 리사도 여기 이렇게 조인하는 거 아니야? 귀엽다 과일이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저거요 이게 뭐야? 저게 무슨 과일이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야광이야? 태국에 와서 이게 으잇 이게 뭐지? 야광이야 맛있겠죠? 이게 뭐지 근데? 맛있겠지? 아는 아는 맛있겠다 열어볼게요 왜? 진짜? 나 기대돼 난 태국 음식 좋아한단 말이야 알 수 있어? 저기 라임도 줘? 완전 퍼펙트 완전 퍼펙트 아 맞아 제가 여기 다쳤잖아요 제가 여기 다쳤거든요 여기 아 맞아 제가 여기를 왜 다쳤냐면 왜냐면 여러 가지 많이 괜찮아졌네 응 이제 거의 없어졌어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막 얘기가 제가 이거를 왜 다쳤는지 말해드릴게요 빨리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하신가요? 네 그 정도 반응 갖고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빨리 더 네 한옥타브 더 알았어 노력했으니까 알려줄게 아 그냥 이거 맛있대 리치 뭐라 했지? 야 너무 잘 컸는데? 야 너무 다르잖아 뭐야? 언니 먹어볼래요? 거의 이중인격자 수준으로 다른데? 진짜 이건 이중인격자 이거 너무 다른데? 이거 뭐야? 말이래? 우리 케이스가 특이해 기다려봐 내가 무슨 아 뭔가 다친 얘기를 먼저 하고 네 일단 먼저 해주세요 왜 다쳤냐면 제가 콘서트에서 일단 섹션이 네 개 정도 있잖아 우리가 일단 처음 뚜두뚜두랑 그거 끝나고 솔로 파트를 하기 전에 리프트를 내려갔는데 거기에 리프트가 너무 낮았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빨리 갈아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딱 가다가 여기에 팍 박은 거예요 찍은거야 그래서 저 진짜 솔로 하기 딱 전에 박 박았고 언니 앞에서 울고 있었잖아 내가 너무 안치러 진짜 푹 들어갔어 진짜 푹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그래서 진짜 깊게 어떡해 이렇게 해서 진짜 막 너무 아픈 거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러면 여기다 벌려져 있었어 내 뼈를 볼 뻔 오 봐 내 뼈를 볼 뻔했어 내 뼈랑 인사할 뻔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울다가 진짜 눈물이 나비 있어 진짜 막 솔로 멘붕이 왔어 내가 막 솔로 어떡하지 왜냐면 내 차례인 거야 담이 바로 그래서 막 아 막 왜냐면 너무 세게 박으니까 약간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아 일단 약을 막 두 개를 막 엄청 먹고 제니랑 순서를 바꾸고 다행히 결국에 그래도 이거 막 붙이고 뭐 하고 막 좀 진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갔지 너무 근데 진짜 진짜 한 게 진짜 신기해요 언니 나 진짜 나 너무 걱정돼 나는 내가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날 근데 진짜 심각하게 쪘잖아요 근데 끝날 때쯤에는 또 약을 두 개 먹었잖아 그래서 안 아픈 거야 그래서 막 신나 있었어 근데 더 웃긴 거 사람들 막 언니 막 여드름인 줄 알 여기? 알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내가 다쳐서 막 스탭들이 다 엄청 걱정하고 내가 막 울어갖고 아유 어떡해 이랬었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스케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여기 뭐 났다 막 이러는데 진짜 이거 뭐야 뭐죠? 거기 계셨잖아요 이랬는데 아 그거야? 제 회복력이 너무 빨라서 몰랐대요 이게 그 상처인 줄 이게 뭐야 칼이 아니 이게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이게 뭔데 근데 내가 이상하게 열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맛있잖아 이거 개 아니야? 뇌처럼 생기네? 마늘 마늘처럼 생기네 마늘처럼 생기네 이거 진짜 맛있잖아 봐봐 마늘 보여줘 마늘 와우 잠깐만 내가 얘기해줄게요 진짜 마늘처럼 생겼다 내 스타일 아니야 음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멋있는 언니 이거 먹어봐요 빨리 으이 으이 너무 동그랭 으으 무서워 먹어봐 왜 이렇게 생각보다 바삭거려? 어때? 라이치 느낌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건 뭐야? 사과는 아니겠지? 엄청 특이하네 사과는 아니겠지 여러분? 나 확실히 이 마늘춤 생기는 애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망고스틴이야 이거 이름이에요 역시 망고가 먹어야지 마늘스킨 마늘스킨 머리가 아주 기시네요 네 그렇네요 너무 맛있어요 어떡하죠? 리사다 진짜? 리사다 대박 너 내 말도 없었어 리사야 리사 같이 브이앱 해볼래 아니 지금 오빠 컴온 Let's go and play 목 브이앱이 아니어도 좋아 리사 이거 먹고 있었어 뭔데? 마늘스킨 망고스킨인데 인싸 인싸 인싸에 등장 마늘처럼 생겨서 인니싸 마늘스킨이라고 하고 있었어 우리 팀 뭐야 그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앞머리 때리기 앞머리 때리기 너무 웃기다 사진 봤어요 공항 사진 공항에 한국들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아누누누누 와우 아누누누누 여기 하나 더 있다, 마늘스틴 마늘스틴? 이름 진짜 너무 이상하게 지었대요 지수 언니 죽어 탈룰라 잠깐만 I'm Jisoo, I'm OK 그게 뭐야? 내가 말했어, 내가 내일 인싸 말 배우기로 했다고 이제 마이 미 땅칼 시대는 갔다고 내가 준비를 해줬지 아까 팬들이 태국 딱 도착했을 때 태국 블링크들이 나한테 돈 없다고 얼마나 외친지 에휴, 돈이 없다 마이 미 땅칼! 내가 진짜 웃겨 언니, 이제 이제 미 땅칼! 이렇게 그러면은 미 땅칼, 생겼나 봐 열심히 약간 부자인 척 뭐야, 갑자기? 아, 미 땅칼 그만 먹어 제니도 옆방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잠든 거 아니야? 아까 막 졸리다가 가긴 했는데 맞아 나 너무 배고파 이사, 뭐 먹자 어? 디저트 갖고 오려고 했는데 디저트 먹고 싶으면 내 방으로 와요 무슨 디저트인데? 그거 한번 들어봐보자 고와줘, 이사야 어디 한번 들어봐보자 그, 스티키라이스 오 마가! 스티키라이스인데 좀 약간 좀 묽은 스티키라이스예요 국물이 많은... 내 스타리라니야, 내 스타리라니야 국물이 왜 많죠? Do you know, 라이치? 어, 예 라이치가 들어가 있어 근데 스티키라이스야? 응, 맛있어 근데 그게 디저트야? 응, 신기하네 되게 달달해 응 달달 관심 없음? 내가 얘기해 너 관심 너 관심 너 관심 우스 우스 마네스틴, 마네스틴 마네스틴 아, 으잇 으잇 오, 개이뻐 이거 먹으면 뭔가 아가 같은 기분이야 이게 뭐야, 이게 좀 큰 피스다 반지수 귀신처럼 이러고 있으래 반지수 왜? 왜 귀신인 척해? 왜? 그냥 리사인 듯 오늘 왜 이렇게 김치만 입었어 그 옷은 뭐야, 샀지? 응 당연히 샀겠지, 처음 보니까 맞아 산지 오래됐는데 처음 입어봐 얘도 씨가 있네 왜 반이해, 진짜 왜 반이 있어 미처 들어와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언니, 그럼 손 좀 씻을게요 응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치커비 뭐죠? 치킨 껍데기 천재 됐네 아니, 왜냐면 처음에 많이 컸다 처음에 팬분이 저한테 와서 치컵을 줬어요 응 치컵 진짜 치약 그 그거 껌 같은 거 너가 한번 불러와봐 그리고 막 그거는 씹고 뱉어야 된대요 응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언니 나 치컵 받았어 이랬잖아요 맞아 언니 나 치컵 받았어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랬어 와아 그러다가 다음분이 와서 치컵은 뭔지 알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언제야 이게? 아, 저 저 받았어 그래서 아, 저 받았어요 이거 자랑 아, 저 아까 받았어요 너 받았어 치컵? 그래서 막 치컵? 그래 알려줬어 그래서 어? 치컵? 이러고 그래서 내가 네 치컵! 이러고 막 그 치컵? 치킨 껍데기? 그래서 내가 에? 에? 앞사람이 치컵이라고 속이고 줬는데 뒤에 사람이 알려져 버렸어 왜냐면 내가 치컵 받았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당황하셔가지고 뭐 어떻게든가 치킨 껍데기를 약간 받았다고 방금 세영이가 제가 어떤 분이 알려주셨을까 제가 진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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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라 누가 그걸라 근데 자기도 말하면서 말해도 되나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어 맞아 에이 있잖아요 이거 라이미지 리사야 아유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니야? 우리 뭐 시키면 안 돼요? 아 이거 이거 어렌지 왜? 에이 에이 진짜 라임처럼 이겼어 렌지는 아니다 야 빨리 까봐 귤이야 귤? 귤 복수하는 거야? 아니 진짜 엄청 실 것처럼 생겼어 근데 라임이네 레몬 아니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하나씩 먹어보자 엄청 실 것 같다 너 질 것 같아 맞아 블링크한테 추천해 줄 만한 영화는 뭐니! 저는 모아나에요 모아나 너무 재밌어 왜? 있었는데 뭔가 있었는데 알라딘인 거 같아 진짜 나 안 봤어 꼭 뿌리로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진짜? 그 정도야? 응 나 4D는 못 봤어 이러고 있었나 전 두 번 보러 갔어요 I can open your eyes 그래서 오케이 I can open your eyes 안 돼 왜? 너무 멀미 날 것 같아 너무 멀미 그렇게 그리고 막 별로 안 쉬고요 물 뿌려 중간중간 너희가 계속 노래 불렀잖아 난 토이스토리 미안해 I'm so sorry 그 노래 뭐지? 저 뭐지? 토이스토리도 두 번 봤잖아요 그 노래 어떤 노래? 응? 시시시시 자스민 노래 스피츄레스? 스피츄레스 그 노래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본 거 같아 거의 오늘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안 봤는데 그 노래가 집중이 됐는데 신기하네 뭐지? 배고파 배고파가 히우였나? 히우? 저거 또 바닷가 히우? 미사 메리니 미사해요 찐영이 다 놔봐 진짜? 어머나 씻고 있나 벌써? 잘 준비? 내 옆 옆방인데 앞방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먼저 들어왔어 로즈야 너희가 공원 간 거 다 봤어 아무 맛도 안 나서 맛있어 이거 되게 오리엔틀한 느낌이네 파스칼 같지 않아? 파스칼 한 번 봐 파스칼 파스칼 라틴 젤 미쳤어 진짜 웃겨 요즘 디즈니에 너무 빠져갖고 또 보고 싶어 또 볼 수 있어 코코 계속 봐 코코 노래가 뭐 어떻게 됐지? 리멤버 미 리멤버 미 리멤버 미 리멤버 미 몇 가지 버전이 있어 언니 나 오늘 비행기에서 인사이드아웃 또 봤거든요? 나도 봤어 나 울었어 나 오늘 야! 나도 얼마 전에 보면서 엄청 울었어 저 오늘 한참 6박째봤나? 그런데 진짜 또 내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옆에 매니저 오빠 앉아있었는데 오빠가 왜 그러지? 내가 진짜 눈물 진짜 당당처럼 오빠 또 땀 딱 왜 그러지? 막 그런 다음에 뭐지? 승훈 언니가 밥을 갖고 밥이 이제 나왔나? 내가 울고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슬퍼 진짜 눈물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태영이는 꿀잠 중이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에너지를 다 써서 이제 전 진짜 가장 벌써? 간 거지 진짜 너무 갑자기 막 그 빙벙이 빙벙 나는 왜 이렇게 종성오빠 왜 이렇게 웃기지? 종성오빠 우리 매니저 오빠 아니 오늘 또 뭐 웃긴 거 있었어요? 맞아 사진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찍히지 않는데 진짜 너무 웃겨 아니 원래 태국의 그 짤 몰라요? 맞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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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이제 이거야 이거야? 그 짤이 너무 웃겨 진짜 웃겨 하지마 근데 진짜 딱 중간에 아니 그래 실제로 그런 성격이 아닌데 저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웃긴가 보다 그래서 웃긴 거야 그래서 웃긴 거야 오빠가 내 제일 마음에 들어간 사진이야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나 봐 진짜 웃겨 아니야 굉장히 카리스마 했었어요 언니 진짜? 진짜? 얼마나 아직 못 봤어 이제 이거야? 바꿨어? 못 찾았는데 너 놀려야지 오빠 찍지 마세요 그만 그만 어디 있어? 거기에 있어? 몰라요 그냥 목소리 출연하고 싶어? 네 목소리 출연 오늘은 그런 감성이니? 감성 감성 지수 누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어? 오 나한테 말해 누나 누나 응 사랑해요 지수 누나 뭐죠? 내가 한번 볼게 언니 감기 걸렸네요 아니야 내가 목에 부었어 목 위에 부었대 그래서 감기인가? 목 감기? 감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냥 목만 이쪽만 좀 부어있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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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리모였는데 어? 왜? 리모 모자 아 맞어 맞어 리모였어 리오 얼마 전에 막 그 뭐야? 외계인 아니 예민했어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맡기니까 아 진짜? 진짜? 그래서 불만 불만이 많아 여기 있기 싫다 이거잖아 이거 파스칼 따라 하려다가 실패했어? 응 다시 해봐 저거 먹으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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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건데 원래 어 원래 나는 내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가 라푼젤 라푼젤 뭐라고? 라푼젤이래 아우스 파트 세다 라푼젤 아니면 인어 공주 나는 나는 Let it go Let it go 나는 원래 자스민 공주 제일 좋아했는데 섹시 아직 안 봐서 알라딘을 제일 좋아했어 원래는 나 아부 요즘에는 많이 잘 나와서 좋아 저 아부예요 아부 맞아 너 아부잖아 솔직히 그거 실사화 했으면은 리사 썼어야 되는 거 아냐 아부는? 맞아 아 그거 그거 내가 착시효과 거기 가서 그 사진 찍는 원숭이 그거 왜 안올려 그거 왜 안올려 너무 웃겨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진짜 웃겨 리다 리다 너무 귀엽다 되게 오랜만에 켰어 V앱 어? 뭐죠? 어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오케이 모시는 거 모시는 거 하나 둘 셋 웃겨 죽겠어 웃는 거 웃는 거 하나 둘 셋 하 내일 얘기하자 사우디 카잖아요 여자는 응 내가 맨 처음에 아까 키고 저 태국 왔어요 사우디 칼 하고 칼인가 이랬어 칼 사우디 칼 근데 여자가 사우디 칼 하면 좀 귀엽게 봐주지 왜? 멋있어고요? 사우디 칼 좋아 매력적이야 오케이 파스 제가 한번 보여줘 사우디 칼? 이리 와 이리 와 엄청 누워있어 이리 오세요 거의 자연인 사우디 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살짝 올려 살짝 올려 다이빙? 사우디 칼 사우디 칼 살짝 올려 끝에 끝에 사우디 칼 사우디 칼 사우디 칼 사우디 칼 어떻게 해? 네가 해봐 사우디 칼 사우디 칼 사우디 칼 사우디 칼 사우디 칼 오 다들 발음 되게 좋은데? 사우디 칼 사우디 칼 사우디 칼 좋은데? 로제 칼 요새 인기 많은 거 누가 했지? 안 돼 지금 알려주면 안 돼 맞아 내일 말해야지 나 뭔가 야시장 가고 싶었는데 태국 오면 야시장? 응 어디 가고 싶은데?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뭐였지? 짜두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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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너무 이번에 일하다가 열일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우리 셋이 하트를 만들어보자 어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너무 다르지 뭐 우와 어떻게 이런다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우리 진짜 잘 맞는다 내가 이렇게 할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가? 짜두짱 하나 둘 셋 짜두짱 짜두짱 레미앙이면 더 쉬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콘서트 때문에 뭐야 이렇게 하면 봐봐 이상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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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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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펴 손 펴 오케이 손가락 펴 하나 둘 셋 오 만들었어 만들었어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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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다가 퍽 이러다가 펭귄 펭귄 뭐? 그 펭귄 마다 가스카 펭귄 이렇게 서로 막 잘했어 팍 와 진짜 이러고 우리 진짜 애니메이션 많이 본다 와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어 그것도 진짜 재밌는데 아 그 이름이 뭐지? 그 프린스 뭐지? 어? 프린스 그 마다 가스카이나 마다 가스카이나 마다 가스카이나 나오는 그 프린스 킹? 아 킹 줄리엣? 어 뭐지? I like the move and move I like the move and move 나 킹 줄리엣 진짜 좋아하는데 옛날에 너랑 제니 왔을 때 아쿠아리움 갔었다 했잖아 그치? 여기에? 아쿠아리움인가? 거기 막 배 타고 막 봤다 아? 응? 배 타는 거는 그 그 제니언니 어딨냐고요? 아 에시아티크 가는 거 야시장 이미 자고 있는 거 우리 갔던 야시장 그 이렇게 있는 거 우리 막 오토바이 탔던 거 제니? 제니 잔다고 얘기해봐 시작 제니 자고 있는 제니? 언니가 제니 어딨냐 에시아티크 제니 자고 있어요 제니 언니 자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문자 했는데 아까도 졸리다 해서 민지 지겁게 자고 있는 거 같아요 답장이 안 왔어? 응 아직은 안 온 거 같은데 아파 아닌가? 누워 있어요 나 누워 있어요 제니 언니 누워 있대요 아 진짜? 응 물어봐봐 툴툴툴툴툴 툴툴툴툴 씻었을 거 같은데 근데 누워 벌써 진짜 빠르다 언니도 언니도 뭘 해? 나한테 나 누워 있어요 있어요? 언니도 매니저 방금 자다가 어? 언니 언니 멋있다 멋있다 오 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겨 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긴 좀 미안 어쩔 수 없었어 난리 더 난리 서서 진짜 꺼여 아니면 좋을 것 같아 진짜? 대박 누나 귀여워 왜냐면 누나 귀여워 너일 수도 있어 누나는 그 누나가 너라면? 고마워요 뭐야? 그거 예뻐 뭐야? 난리 났어 민망해서 누구야? 저게 누구예요? 오 손톱 이쁜네 너 손톱이 글로우 인 더 더욱 손톱을 못했어 피곤한가봐요 응 진짜? 열심히 꼬시고 있는 중인데 왠지 씻고 이미 눈 뜯 눈 뜯 내 뒤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두 명 있네 창이 있네 왜 그래 뭐 두 명? 나 나도 쥐야 나도 쥐라고 벌써 잔다고요? 제니 제니 슬리핑 거기 몇 시지? 오 새벽 1시 1시인데? 거기가 어디? 여기야? 한국 누구 제니? 아니 한국 맞아 맞아 시차 때문에 창문에서 누가 복 누가 봤어요? 여자였어요 누가 유아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플랫핑크는 어떤 그룹이죠? 또 라리사씨 한마디 해주시죠 플랫핑크는 어떤 그룹이죠? 되게 멋있고 이쁘고 탈런트 너무 탈런트 나도 알아요 네 그렇구나 너가 뒤에서 나 나 사랑해 지수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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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네 저니 저니 제니 제니 왜 왜 펜션 펜션 잘 못다 아 왜곡다 어떡해 여기 이거 한번 봤어요 여기 봐 오빠 리사? 오빠 리사? 오빠 리사 리사 오빠 또 지수야 갖고 싶어 그거? 가늘 갖고 지수야 이거 맛있어요? 맛있지? 김 과자는 맛있지? 김 과자는 맛있지? 줘봐 튀긴인가? 튀긴 난 매운 맛있어 근데 생일 부스럭 이 부스럭 소리는 배고픈 하이에나 챙 먹이를 찾아 떠나는 생일이다 먹이를 찾아 찾아 미사 서 펀니 어 땡큐 딱해 예 예 나도 그거 보고싶었는데 네가 찍은 그 통신사 광고 아직 못 봤어 뭐지? 막 그걸로 뭐야 잠깐 잠깐 나도 보고싶었는데 Not yet 채용이 심각해 지금 엄청 오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나 카우파무 카우파무가 뭐야? 카우파무? 아니 카우파뿡 나 카우파뿡 먹었어 꿍 새우 오 뭐야 아 진짜 웃겨 내 사진 찍어 줬다 잠깐만 내 사진 찍어줄게요 이거 좀 잘라줘 여기 여기 잘라줘 되게 귀여워 여기 언니 무슨 표정 하고 있어? 둘이 똑같은 표정 하고 있으신지요? 그래? 됐어 퍼펙 남의 머리에 세우기?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러면 진짜 대단하긴데 리버컨까지 어때? 됐잖아 됐잖아 일할 수가 웃었어요? 다들 브라보 진짜 엄청 짧은 시간 동안 진짜 조용했다 엄청난 집중 왠지 다들 다 막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 거의 우리 꼴 넣었을 때처럼 힘내 힘내 지수 이스 엥조 와우 천사 그럼 나 악마 내가 그때 어느 나라였지? 근데 내가 넌 계속 축구 보자 했었잖아 아 오 호주 호주였어 결국 혼자 봤어 호주 나 잤어 막 언니 알겠어 씻고 연락할게 이러면서 나 그때 계속 축구 보고 재밌어갖고 이야 마지막 거 같이 보자 했는데 다 잤어 근데 나도 축구 보고 재밌었는데 블링크 응? 몇 시라고? 11시 20분 11시 20분 거기서는 1시 20분 쟤 늦었다 2시 진짜 오랜만이다 뭔가를 하는 브이앱을 한번 하고 싶어 뭔가? 어떤 거? 뭔가 만들거나 뭔가 나가서 뭔가 하거나 그림 나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다시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내가 옛날에 쿠마를 너무 못생기게 그려서 쿠마에게 그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쿠마를 볼 때마다 그 그림이 떠올라 오늘 제가 보내준 거 봤어요? 뭐? 그 달곰이랑 주황이 있을 거? 어 봤어 뭐야? 차에 붙어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 이 강아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고 있잖아 근데 옆에 물고기 있어 그래서 내가 설마 이랬는데 물고기? 주황이? 달곰이랑 주황이가 월드스타가 됐어 맞아 주황이랑 주황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황이랑 달곰이 팬? 그러게 보통 막 달곰이 이런 거 아니야? 너무 웃겼고 꼬마 꼬마 진짜 귀여운데 로제 요마이 오빠 나 그 말 처음 들어본다 머리가 이렇게 있네 오빠 어 느끼해 오빠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언니 괜찮다 오 괜찮다 오 빨리 해봐요 오 와 진짜 이쁘다 가자 가자 괜찮다 괜찮다 근데 이러고 있는 게 너무 가자 여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머릿속에 이쁘다 이러고 있어 익숙한 모습이야 익숙 익숙 여기 있어 스위스로 하기에 있어 이뻐 이뻐 띠뚜루뱅 응 띠뚜루뱅 뭐지? 띠뚜루 세이브 유 뭐야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어딜 보고 하는 거야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에 띠뚜루뱅 오늘 뭔가 혼자서 막 혼자 뭐 해야지? 하고 속혔는데 되게 바글바글해졌어 크 크 크 크 크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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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 코스 위에 성공했어 왓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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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해봐 시작 바글 바글 뭐야 그게?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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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건 제니예요 바글 바글 성공했어 내가 다들 막 젠드가 제니야 제니야 왜 다 오면 저기서 왜 다 저거 바스락바스락 먹을 거 보러 가지 다 아이 제니 헬로 젠드 이거 1인용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 보면 좀 다가가 있는데 물이 진짜 언니의 픽은 그게 뭐야? 레이 제니 픽 제니 픽 제니 픽 쇼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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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폴 나왔어 언니 하이 여러분 이게 누구게요 하이 언니 무서워 진짜 우리 우리 다 해주자 이렇게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머리색이 뭔가 더 달라 진짜 무섭다 무서워 쇼쇼쇼쇼 귀신 핑크 리자는 안 되네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리자야 오랜만이야 잘 왔니? 니에 니에 우리도 봤지 인사이드 아웃 잤지 챙이도 봤대 나 보고 저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봐봐 저 언니 막 언니 펑펑 울었어요 오늘은 나도 진짜 엄청 울었 얼마 전에 봤을 때 야야 나 두 번째 말 없어지기도 전에 잠들었어 아니야 너가 저거 왜 계속 부셔진 나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운 적이 없는 거 같아 슬퍼요 다시 보면 울 수도 있어 오 새로운 헤어스타일인가 우와 완전체야 우리 오랜만이다 어 아까 언니가 우리 아까 하트했는데 됐다 아니야 아니야 언니 이렇게 해줘 뭐지? 네모? 어 이렇게 이게 뭐죠? 뭐죠? 파워레인저 아니야? 파워레인저 너무 멋있었어 파워레인저 하나 둘 셋 뭐야? 이렇게만 해 이렇게구나 그래 뭐가 이렇게야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오케이 근데 왜 비둘기야? 왜냐면은 얘 비둘기색이야 나 어? 오 그래서 비둘기가 뭐였군 아니야 내가 기둘기둘 비둘비둘 비둘기 비둘기 조심해 영어 알아들어 그렇게 놀랍진 않은 얘기예요 어? 언니 언니 You smile You smile You smile 너 똑똑 Say it again 또 말해 뭐야 뭐야 하지마 누가 먹었게 네 너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봐봐 뭐야 친구로워 우리가 먹었어 뱀캔? 뱀캔 뱀캔 먹었어 친구로워 이거 마늘스팅 마늘스팅? 먹는다 날 먹는다 아니야 아니야 저번에도 우리 어디 저건가 있지? 다트VM 너무 춥다 그때 먹을 거 그 미국 그 미국이었어 먹을 거를 다 깔아놓고 했었는데 맞아 엄청 먹으면서 내가 다음에 브이앱하면 그림 그리면서 쿠마한테 실수를 많이 하고 싶다 했어 쿠마 다시 그리구 저기요 쿠마 지금 기분 안 좋아요 그때 그린 쿠마 진짜 너무 웃겨 나 그게 내 웃음 지뢰야 내가 나 궁금해 언니가 언니의 웃음지리라고 한 거 같아 근데 진짜 나는 진짜 너무 웃겨 왜냐면 달곤이랑 너무 왜 웃고 그래? 쿠마의 아픔에 쿠마 상처가 언니의 웃음이야?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언니 V LIVE 이름이 비둘기들 모여라였나? 응 근데 나 뭐였어? 우리가 비둘기였어 너네 혹시 비둘기니? 그거 보니 그거 기억나? 비둘기 파크?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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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엄청 많았네 어디? 그게 뭐야? 어디였지 거기 맞아 거기에 비둘기가 진짜 많은 곳이 있어 진짜 I've never seen 거기에 누워있으면 비둘기가 걸어서 지나갈걸 내 위를 비둘기가 진짜 많았어 너무 비둘 비둘 내가 본 비둘기 얘기 좀 TV에서 본 거 비둘기 얘기 진짜 똑똑한 진짜 똑똑한 비둘기가 있다니까 내가 그런 것도 알아야 돼 비둘기 볼 거니? 걔가 여기 이렇게 아주머니 머리에 이렇게 앉아 그다음에 막 이러고 있다가 막 가게예요 빙수 가게인데 막 일할 거니까 저기 가있어 하면 갑자기 날라서 냉장고 위에 이렇게 있다? 진짜 많았네 그다음에 막 나가서 좀 놀다 하면 나가서 날라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짧지? 여기로 돌아와 그리고 막 샤워 시킬 때도 가만히 이러고 있어 봐 주황이 수준인데? 보고 싶어 진짜 신기해 내가 그래서 보고 저기 나도 저 가게 갈래 아니야? 그 가게 가서 걔를 봐야 돼 이게 진짜 특이해 시원하다 정말 좋아 계속해 keep going 머리 안 까봤어요 장난 장난이야 내가 장난인지 내가 판단할게 왜 거기죠? 원래 여기 맞는 거 아니야 맞아 조심해 조심해 너 죽어 까봤어 아침에 언제 아침? 정확하게 표현해줘 아 염색한다 아침 4일 전 그는 최대 4일 전에 갔다 한다 아니요 아침에 봐봐 떡 안 쪘잖아요 떡 안 쪘잖아요 드라이 샴푸라고 하니? 요즘 드라이 샴푸가 되게 괜찮게 나와있더라고요 너무 얼굴 되게 모여져 있으니까 조금 좀 무서워 도장 같아 도장? 스크린샷 타임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오케이 스크린샷 타임 이렇게 하나 뭐 하는 거죠?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뭐야? 아니야 이거지 못 나가기 잠깐만 잠깐만 뭐지? 응? 1위 모더라 탭으로? 능성 아 능성 쌈 이렇게 해? 사진 찍을 때? 네네 하나 능성 쌈 하나 더 능성 나이스 정색 다들 수샷 해나요?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나 무서워 지금 난 무슨 재현 왜 이렇게 다들 배고파? 나 카팟꿍 스킬 진짜? 나 휜죽 먹고 싶어 휜죽 휜죽? 휘었어? 2대 0 아까 뭐였지? 아까도 이상한 거 있었는데 뭐였지? 아까 공항에서 너무 많았어 아 그게 뭐예요? 진짜 이상한 거 있었는데 차에서? 아니야 공항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내려올 때 너무 많아서 이 형이 이제 안 돼 그래서 내가 어? 태영이 1대 0 아 죽고 싶어 아 맞아 휜죽 아까 내 생각에 비행기에서 죽을 안 줘서 그런 거 같아 맞아 아침 식사에서 안 준 아침 식사인데 없었어 안 나왔어 너무 먹고 싶어 휜죽 밥을 시켜서 물에다 넣으라고? 그럴 수 있어 물밥이잖아 물밥 아 근데 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곧 킹이 1시간이 됐어 있을 것 같아 먹으러 갈래요? 지금 먹으러 간다고? 갑자기 흰족을 먹으러 간다고? 아니 하는 데 있어 진짜 맛있는 데 있어 콘서트 네 맘 희망 인여 에리아 콘서트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더 이상 그 긴 거를 외치지 않아서 그 진짜 대답해 언니 엄청 숨차고 숨차고 웨이컴 도다 블랙맨 웨이컴 도다 웨이컴 도다 웨이컴 도다 웨이컴 도다 웨이컴 도다 웨이컴 도다 윽Hiera neglect 그 다음에 나라까지 붙여야 돼 ten card 그리고 하이안 제니 항상 나 인사하는 거 까먹어 예스 x2 반iff 반iff 앵콜 콘서트 안 틀리겠지? 틀릴 것 같아 어디 틀릴 것 같아 그건 모르죠 휴 통과된 듯 뭐지? 이제 오늘 뭐했어? 오늘 여권 만들어 갔어요 맞다 다시 이거 해야 되지 저 제 여권 사진 왜? 너 어디다 찍었어? 현장에서 찍지 근데 제가 처음에 막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살짝 의사듯 해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나 한쪽말 올라갔어 진짜 그대로 나왔어 나 앞으로 공항 갈 때마다 그렇게 웃어야 돼 나 이렇게 웃었다 보고 아니 다른데요? 이러면 아 맞네 통과 한쪽이 올라간 줄 몰랐어 사진 나오더니 이러고 있어 진짜 한쪽만 올라간다 몰래 하품 몰래 하품 거의 하품을 한 사람 누굴까요? 진짜 이게 옮겨지나 봐 저요? 잡니다 정성 오빠인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만 사진 그만 아 이거 너무 안 무서워 원래 이거였는데 태국에서 이렇게 찍혔어 사진 오빠가 원래 이거였는데 어때? 멈춘 것 같았어? 아니요 멈추는 것처럼 해봐요 약간 이렇게 가자 워크 뭐죠? 정신상태 아니야 수어모션! 하나 둘 셋 왜 다 나한테 오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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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나 쓰러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비가 된 상황에서 해야지 혼자 이렇게 막 나가시면 어떡하세요 미생 없긴 괜찮네 다시 뭐죠? 다들 왜 이렇게 뭐 하는 거지? 왜 이러? 무슨 일이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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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송! 하나 둘 셋! 누가 이렇게 움직이게 이 배송 왕 같으면 제 정도는 아직 살았을 같으니까 블링크가 만들어줘야겠다 그때 이거 이렇게 한번 쪼개지 않았어요 이거 씻어야 되나? 아니요 아니요? 이미 씻어져서 좋은 재료들이예요 이건 껍질! 아, 애플이구나 언니, 이렇게, 이건 껍질! 노랬어 못 먹겠다 계속 탕으로 방송해달래 빨리 한 마디 해줘 coming soon coming soon,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딸기 시즌을 기다려주세요 딸기가 없어요 다른 걸로 도전을 했는데 안 되겠다, 그 사진 하나 올려드려야겠다 상황이 안 좋았어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제 스토리에 오늘 올릴게요 한 마루? 그때 언니들이 만들어놓고 저를 막, 리사야 빨리 먹어봐 그거 말고, 그 후에 맞아, 최근 거 안 먹어봤어 내가 최근 거가 근데 그거 맛있었어요 그때 만든 거? 그건 최고지 그래서 파삭했어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집에 들어오면 맨날 그렇게 근데 거의 막 이렇게 오늘도 그럼 과일이 엄청 많이 그게 아니라 그 문 열자마자 냄새가 나 탄냄새 탄냄새 단냄새 발음은 단냄새, 잠깐만 단냄새 D, A, M Yeah, sweet, sweet Yeah, yeah 단냄새 Like a, like a, like a Like a, like a Oh, 단냄새 나 저희가 블루베리로 탕후루를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아, 그게 더 무서워서 내가 딱 지워하는데 막 블루베리 시체들이 진짜 무슨 일이야 막 날이 갈수록 저희가 탕후루 방송을 딸기가 없어서 못 한 이유를 제가 그 사진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맛은 있었어 진짜 맛있었는데 딱딱해서 그랬어 진짜 이렇게 먹었잖아 너무 웃겼다니까 나 혼자 목적한 게 너무 웃겨 나 맨날 들어온 막 과일이 막 새로운 게 맛있어 딸기가 없어서 맞아 딸기 시즌 양이야 하우스 재배는 끝난 건가? 응 그 시기는 간 건가? 우리에게나 근데 1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원래 하우스 재배라는 게 생긴 게 아니었나? 그게 나 갑자기 왜 사과를 먹지? 사과해 너무 배고파서 본능이었어 사과해 새벽 아침 저도 이거 다 먹은 거예요 사과해 우리 내일 그거 받아? 아 너무 미안해 블랙핑크폰? 오!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린 블랙핑크폰 삼성에서 만들어줘 뭐야 이게? 내가 찍어줬어 저는 그 저는 그 그거 맞아 맞아 그거? 맞아 맞아 Air Buds Air Buds Air Buds Air Buds 블랙핑크 우리는 핸드폰도 블랙핑크다 젠들기는 옷도 블랙핑크인데 나 오늘 좀 블랙 인간대 블랙핑크 블랙핑크란? 미 미 블랙 핑크 핑크 진짜 아 블랙 근데 우리가 블랙핑크가 된 이후로 응 항상 모든 게 블랙핑크지 않아? 그치? 그리고 막상 내가 직접 핑크나 블랙핑크 블랙핑크 섞여있는 거 살려면 되게 민망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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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맞아요 괜히 블랙핑크네 나도 못 입을 수 있는 계산할 때 뭔가 눈치 제 거 아니에요 어 민망 멜지 오빠 어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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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가 아까 전에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더빙한 거 진짜 웃겼거든 언니 더빙했어?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왜 왔어? 언니가 대신 자막 없어도 다 밥을 먹어야 돼서 헤드셋을 안 꼈어 응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화면만 본 게 언니가 진짜 다 해줬어 미래까지 알고 있었잖아 그 타이밍까지 너무 깜짝 놀랐어 안 보이는 화면에서 안 보이는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더빙겼어 나 마지막에 막 막 아 이거는 그거야? 아 안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비용이 사실 봐야 될 수도 있잖아 뭐야 그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웃지 마요 무서워 뭐야 넘로 안 돼 왜 안 돼 지금 나 나 나 나 나 틀렸어 이거요 요플라노포 요플라노포 나 알아?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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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우리 손발이 잘 맞아 손발 발 발 여기저기 발이 누구 발인지 모르겠지? 언니 발인 척해야지 완전 천...뭔가 언니가 돼 내 발 아니 아니야 이거 비행기에서 만들 수 있었다고 리사야 근데 내가 핸드폰 정리하다가 I know something I have trillion videos of you being really really funny 진짜 이상하네요 진짜 너는 옛날부터 어떤 거라니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많아서 와 진짜 봐야돼 가우나씨 가우나씨는 말해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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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에스터 추춘 것도 있고 우리 어떤 촬영장에서 어플로 이렇게 막 big eyes and big butt big butt 진짜 나한테만 있나봐 그거 나도 좀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감탄했어 와 진짜 진짜 특이해 기억이 안 나 진짜 이거는 이거는 이건 나중에 나중에도 풀 수 없다 풀 수 없어 와 그건 흉 흉 갑자기 남는 사과를 아니 여기 흉이라고 흉 진짜 리사 오 오 깜짝이야 왜 갑자기 아 진짜 놀랐어 나 아무데만이 모르신게 어떤 사람은 리사 지켜줘 이랬어요 그래요 지켜줘요 지킬게요 아 리사 지켜야 돼서 리사 지켜야 돼 리사 지켜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리사야 조심해 조심해 큰일 날 뻔했어 리사야 앞으로 꼭 리사 지켜드릴게요 한 가져와 한합심 한합심 심스 잉 기브 플레이어 게임 이숙 기브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왜 안내면 진거 꼭 가위바위보 해야돼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You see that? You see that? 대박 대박 오케이 누가 진지 보자 나 리사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You see that? You see that? 아까는 안 그랬잖아 You see that? 아까 주먹은 그렇지 않았잖아 괜찮았다 괜찮았다 같은 주먹 다른 느낌 다른 느낌 다른 느낌 멀었어 멀었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 블링커드 실제 실제 뭐야 이거 이거 뱅레스 리사 이 볼이 오늘 이 뱅 딱딱해 뱅뱅뱅뱅 뱅뱅뱅 뱅뱅뱅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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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같이 말할게 오케이 오케이 하면 되겠다 블링크 오랜만에 이게 이렇게까지 오랜만에 이렇게 vm을 왔는데요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혼자 할 줄 알았는데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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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둘기둘하면 저희가 또 날아오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Coming soon 순순순순 둘이 똑같이 말해야 돼요? 시작!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디디기루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브이악하니 브이악하니 너무... 너무 행복해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좋았어 내가 멋있게 해볼게 언니 멋있게 끝내줘요 잠깐만 그냥 진짜 끝내줘요 Peace out